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빠 야옹 입니다. 야옹 시작 점프 한번 해보세요. 야옹 어어 왜이렇게 점프가 많아요 우리는 시작과 함께 사망 하셨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으 야 로블록스의 기본 중의 기본 은 바로 점 빼보세요 야옹이들이랑 놀아야겠다 고양이 자리 밟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? 고양이가 근데 아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강철고양이니까 고였죠 강철고양이요? 자 아빠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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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봐 어 넘어갔어? 우와 대단한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체크 포인트 야옹 어 걸렸다 어허 어허허 살았다 와 체크 포인트다 체크 포인트는 다들 살아날 수 있지 맞아? 체크 포인트는 어떡하지? 어허 쟤 떨어졌어 잘난척하더니만 저기로 가려면 되겠다 야옹 저.. 그 다음에 저기 어허 어허 괜찮아요 야옹 체크 포인트 눈사람 어허 자 다음 팔은 니가 깨봐 야옹 어허 걸렸어 응 어 이야 잘하는데 쟌 이번엔 나의 잘해 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 응 고양이 아이스크림 고양이 야옹 야옹 고양이 아이스크림 고양이 고양이 연 그리고 미 Jungle 야옹 ョ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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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생겨서 먹어봐 우와! 테크포인트! 테크포인트! 우와 이번엔 뭐지? 날 잡히기 어 어 내 차례 안 치고만 어 나 피했다 어 두번째도 피했다 앞에 춤추는 고양이 뭐야 어 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뛸 수 있지? 괜찮아 내가 해볼게 이제 아빠 나 차례 많이 하는데 어 나 아빠보다 많이 갔어 알았어 아들 야옹이 하니까 으 으 으 으 스폰 으 어디에 가나 볼까 어저 분홍색만 안다면 되는구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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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해 으 나의 실력으로 나의 실력을 보여주기 아 으 으 난 실수했어 잘했어 더 해봐 실패를 통해서 잘하면 되는다 여러분이 이동을 잘 틀어주면 급격히 써버린 이유는 나보다 잘 안 나 여기가 어떻게 하는거야? 안보이는 길 있잖아 너의 차례 나 죽었어 아빠께 할래 얘가 막고 있어서 안돼 아빠 그냥 이거 점프맵이야 저거 봐 하늘 날잖아 물도 하늘 날 수 있어 저기가 열면 응 응? 짬뽕 위에 걸렸어 여기서 한번 해봐봐 이건 뭐지 자살인가 으흐흐흐흐흐 안살자 어째 얘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돼 우리 송관이 똥났다 한 거 아니야? 어! 어! 한 개! 아 위로 올라가면 된다 위로 올라가면 돼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니가 할 수 있을 거 같아 왜? 방금 거의 다 했잖아 야 잠깐만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데? 왜? 이거 봐! 해냈어 아까 전에 탈커포인터가 여기에 잘나 봐 어 그래? 어 어 가봐 어 어? 아 그냥 점프점프 하면서 가야 되는 거 같아 해봐 점프 이따 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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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아 점프를 해야 돼 잘 봐 앞을 안 보이는데 약간 흐리게 보이는 데가 있어 어 어? 아빠 응? 기다려 안 떨어져 내가 해볼게 격지에 보이지 땀목한 이제 알았어 어 아 뭘 다 왔어 응? 응? 야 미오다 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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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세요 잠깐만 화면을 크게 하면은 응 어딘지 아야 응 응 아빠 나 트렸어 아빠 나 트렸어 어 나은거 같은데 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요 된다 저기가 저기서 또 점프 맵을 하려다 어 저 앞으로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앞으로 어때? 나왔지 어 이제부터 안보이는 투명 계단이야 아니다 투명 점프 맵인데 아우 니가 봐야겠다 응 나 보이니까 자신있어 응 아빠 왔다고?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아빠 그러면 나 교구해 왜? 나 복수야 복수야 하시냐 내가 먹어봐야지 아빠 이제부터 나 안아줄 거야 왜? 아빠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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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여기 여기야 여기가 정답이야 여기가 정답 여기가 정답이야 아 어 어 너의 차례 어 나 터뜨렸어 요 뭐 어디야 인거지 따따라라라 요렇게 이거 다음에 저거 어 여기? 여기? 저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여기일거 같은데 어 아빠가 해 빠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바로바로 여기겠지 여기 맞지? 통영바다 스폰 포인트 입성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거지?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여기서부터 그냥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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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오우 니가 한번 해봐 잘했는데 그치? 삥 돌려야지 그렇게하면 안돼 삥 돌려서 이렇게 앞을 벗고 해야해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한번 더 해봐 내가 해볼까? 이러고 뒤로 가 오 방어막이 있었어 방어막을 떨고 있었어 자 가보자 잘 봐요 징금대를 잘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해봐야 말겠다 내가 이번에 꼭 움직이고야 말겠어 자 빅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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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걸음을 더 갔어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어 다른 걸로 바꾸자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스템써 아 삼세하지 못했다 삼세하지 못했어 다른걸로 갈까? 응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